시내에서 약 12km 떨어진 곳. 넓은 평원으로 작은 둔덕이 나타납니다. 이곳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십자가들이 숲을 기르고 있는데요. 바로 십자가의 언덕입니다. 이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은 14세기쯤으로 추정되는데 처음엔 종교적인 의미로 하나둘 세워졌던 것인데요. 1830년 이후 반 러시아 민중 봉규로 희생당했거나 시베리아로 강제에 이주당한 사람들을 기르기 위해서 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이곳은 리투아니아 민족 전체의 성지로 여겨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때문에 소련은 세 차례나 불도저로 이곳의 십자가들을 철거했지만 다음 날이면 리투아니아 사람들이 또다시 이곳에 우후죽순처럼 십자가를 세웠다고 합니다. 독립을 이루기까지 그 어느 나라보다 길고 지루한 전쟁을 치루었던 리투아니아 같은 아픔을 겪은 역사가 있어서일까요? 언덕을 뒤덮은 크고 작은 십자가에 숲을 걸으며 어느 때보다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십자가 언덕은 다시는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된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언덕은 리투아니아 사람들의 종교적 신심을 표단한 자리 이외에도 이런 식으로 반수운동이나 반체중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그런 추모 역할을 다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한때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던 땅 위에 이제 사람들은 작은 소망들을 심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영세를 받는 날이나 가족의 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이면 리투아니아 사람들은 통과 의례처럼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십자가 언덕을 찾은 신랑 신부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날 이 신랑 신부는 과연 무엇을 소망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고 행복해야 할 날 사람들은 지금의 평화와 행복이 누군가의 희생의 대가로 얻은 것임을 그리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만큼이나 다양한 십자가들은 과연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아돌파세시가 십자가가 공예가가 된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데요.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 책인 십자가 언덕 그 위에 작은 마을이 그 다음 한 조각을 얹어봅니다. 십자가를 세운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은 십자가 언덕을 통해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아돌파세시의 초대를 받았는데요.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한 집 그의 작업 공간인 동시에 작품 전시장이라고 합니다. 집안에선 그가 수집한 다양한 목공예 작품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오랜 시간을 지나온 만큼 조각상들에게도 저마다 사연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아돌파세시가 성실입니다. 아돌파세시가 될 수 있죠. 식사에서 전시장은 중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지구했습니다. 아돌파세시가 있었는데요. 오늘 시작하신 땅에 반응에, 성장은 제품들을 통한 만에, 나는 십자가 오랫동안에 명확한 기회를 많이 주시라고 감상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도 이 문제를 제공하를 탑승해 보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인정했습니다. 여전히 정식으로 저의 고유가 있는 곳에서 주택 마구서 통감로서는 매일 수 없습니다.